북한이 오늘 아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호카이도 상공을 넘어서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고도 970여 킬로미터, 마하 17의 속도로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우리 군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 겁니다. 미국령인 괌으로 향했다면 도달하고도 남을 거립니다. 북한은 그동안 발사 각도를 조절해서 동해상으로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정상각도로 발사해서 멀리 날아갔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김민관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한 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일본 상공을 넘어 태평양까지 날아갔는데 우선 이 발사 각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은 최근 5년간 고각 발사, 그러니까 정상각도보다 높게 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각으로 발사를 하면 비행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씩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도 동해상에 떨어지는 건데 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측면이 커 보입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3월과 5월 연달아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두 이런 고각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년 만에 정상각도로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미사일은 일본 호카이도 위를 넘어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관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주의를 끌어보겠다는 건데 최근 과감해진 북한의 도발 패턴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 핵 항모가 동해에 떠 있는 날에도 그리고 헤리스 미국 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날에도 국군의 날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을 의식해 한미 훈련 기간 등을 피해왔지만 이번에는 마치 보란듯이 도발을 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많습니다. 때문에 다시금 미국의 관심을 끌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도발 방식과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미국이 이번 북한의 도발에도 반응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말 7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ICBM을 태평양에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